자 우리의 if we had the real leader, 진정한 지도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면 과거가 됐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거, 과정법 과거입니다. In his impromptu remarks, Martin Luther King의 암살 이후 직후에 어떤 즉각적인 연설에서 로버트 케네디 대통령은 내가 위에서 쿼릿 꺼내드렸던 모든 지도자들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커리큘럼 하에서. 그 커리큘럼들은 캐릭터의 형성을 교육의 절대적 중심에 놓았던 커리큘럼 하에서 교육을 받았어요.